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사람 이리로 말하되 내주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로는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힘이 아파 문 위초로 올라갔어.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아멘 고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아들 압살로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대기하여 주여 오시고 사모엘 하하서에 근거한 이 말씀이 저들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기한 기감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모엘 하하서 말씀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할지라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편안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의 생명을 기하게 여긴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파란 만장한 생일을 살았던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 문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 즉 지금부터 약 3천년 전 이스라엘의 제2대왕 다윗의 가정이 일어났던 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으며 하나님의 성리 아래 왕이 되었고 그 은내를 힘입어 또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번성시킨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습관에 따라 그는 많은 후궁을 두었고 더불어 약 29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정에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왕자들 간의 권력 감투는 굉장히 심화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성적으로 범행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개가 되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다짐을 하게 되었고 2년을 기다린 끝에 2년이 지난 뒤에 형 암논을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대단한 형이죠. 이 사슬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날 한 시에 한 아들을 사회당하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살 전후 다윗생의 마음은 정말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진나는 아버지를 피해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잃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압살롬과 다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새해진 반목의 골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왕인 아버지를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몰래 4년 동안 군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획을 또 세워서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대두에 그는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에루살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고 군대를 총동원하여 아버지를 죽이 위해서 출정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냥 쫓길 수가 없어서 자기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과 군대를 조직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가 심했는지 하루 종일 그 전투가 계속되었어요. 불행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함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하베에게 피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반가운 소식은 들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 또 생각하지 않고 성과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는 대성통극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보하는 모습에서 부모님 사랑의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인데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과연 사랑받을 가치나 있는 자식입니까 자신의 여동생이 배달음형 암논에게 성폭행당해서 그 형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용사를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기 위해 4년 동안 군대를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왕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분석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일선,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로 국가의 권한을 이어받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악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이 자라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김일선 3대 부자는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는 자식 압살롬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형 압롬을 죽이고 그술왕 달매개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엘 하하서 13장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매개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엘 하하서의 18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공동번역에는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봐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압살롬을 철없는 아이의 행동으로 말하면서도 잘 바다로 부탁합니다. 여기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렇듯이 정말 구구절절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위에서 유산을 상속받아 먼 곳에 간 흐랑 방탕한 둘째 아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바윗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인 부모는 어떠하십니까? 자녀도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부모님의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도 자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의 말로 인해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지는 강하면 사랑으로 사며주고 용서를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 잘못까지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는 자식의 불량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생위를 연구해보면 압살론이 이렇게 된 그 출판선에는 그 시작선에는 다윗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왕위에 올라서 치명적인 잘못을 하나 저지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라를 범한 죄인 것입니다. 바세라를 범함으로 다윗은 가늠죄를 범했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또 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늠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사회의 본론은 거의 사형에 가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모연락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하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를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압살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칼을 들어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궁궐을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익왕의 후궁을 백주 대전하세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아들이 죽자 그의 입에서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자신의 잘못 탓이라고 돌리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대성통과한 이면에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윗처럼 이런 끔찍한 죄악의 시위를 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점에서는 다윗과 상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공론은 자신에게 돌리지만 자신이 잘못되고 힘들어하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공부 못 시킨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생각없이 말한다면 작년이 작년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부모님이 시골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서 살림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 화전을 일구고 남의 밭을 빌려서 소작을 하며 사는데 사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다고 봤을 적에 그 시절에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시험에 붙고 대학시험에 붙어도 공부시킬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는 그것은 부모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을 제대로 공부 못 시킨 것이 바로 부모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자식에게 집 한 채 못 사주면 그것도 부모의 자신의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디에 아파도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쳐도 그것도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며 밤잠을 지새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자기 생명과 나라의 왕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고 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자신의 생명보다 압살롬의 생명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눈에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국가나 왕관보다 아들 압살롬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도 명예도 재산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제 경우도 어렸어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무엇이 필요로 할 때 부모님께 거절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아끼면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인데도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의 불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괴로워하는 부모님,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귀한 분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님인데 왜 자식들은 성장할수록 부모님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에 젖어 살 때 부모가 아무리 늙었어도 존경받았습니다. 유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모님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아시고 지금의 부모님 자리에 나도 멀지 않아 그 자리에 간다 나도 그 자리에 곧 서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라도 노력하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